안녕하세요 콩이 여러분 아플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 가까이 수다 떠는 초근접 수다 따라 볼 거에요 이렇게 마이크 가까이에서 수다 떠는 거가 몇 개 없었던 거 같은데 어쩌면 처음인 거 같기도 하고요 약국차랑 같이 먹힐 수다 이건 제 잠옷이에요 아 오늘은 뭐에 대해 수다를 떨까 고민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한지 3년이 다 되어가요 제 지금 채널 영상들이 조금 옛날 영상이랑 최근 영상 뒤죽박죽 되어있는데 그게 그 유튜브 수익 창출 문제 때문에 채널을 옮기려고 했다가 다시 옮겨오는 과정에서 영상이 뒤죽박죽 뒤죽박죽 돼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런 게 불분명해졌는데 거기 날짜가 나오잖아요 영상 밑에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3년간 유튜버를 해본 소감 유튜버 후기 그런 거 말하려고요 제목이 유튜브 3년 후기라고 하면은 이제 ASMR 안 들으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는데 꼭 이어폰 착용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유튜브를 한 소감은 좋다 좋고 후회한 적도 없고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은 제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고 싶을 때 찍어서 편집하고 싶을 때 편집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 놀러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미리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올려놓고 저는 놀러가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 것도 좋고 모든 게 다 자유로워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서 저는 좀 어디얼매 있는 거를 안 좋아하고 누가 시키고 이런 것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 적성에 잘 맞아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좋았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할 때 보다는 가끔가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이러면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아요 무슨 에너지냐면 이제 그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삶에 대해서 진지적이고 좀 만족스러워하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얻는 에너지도 많고 배우는 점도 많고요 제가 이제 직장생활 일반 직장생활 했을 때는 진짜 어 좀 같은 동료들이 항상 피곤에 쩔어 있었고 퇴근할 생각 그런 것밖에 안 하고 막 출근하기 싫다 이런 얘기 상사욕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라면 이루었다 이루었으면 이루었다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진짜 계속 유튜브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일 얘기 그러니까 일 얘기를 해도 지칠지를 몰라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좀 어 되게 멋있고 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좋아요 음 그리고 또 저도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느낌이고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또 일단은 좀 제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바로바로 반응을 알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아요 뭔가 뭔가 어떤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이런 건 좀 네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한 성과가 조금 늦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뭐 길게는 1년 뭐 몇 년 이렇게 근데 근데 저는 만들면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어 좋아요 아 이건 별로구나 이건 괜찮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효과가 반응이 오는 게 성격 급한 저한테는 딱 좋아요 그리고 악플이 달리는 건 있으면서도 음 칭찬을 매일매일 받는다는 거 그런 게 제가 생각한 유튜버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제 편이 많이 생긴다는 거 좀 많이 믿어주고 많이 좋아해주고 항상 든든한 팬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게 제일 기쁘고 뿌듯하고 그래요 어 안 좋은 거를 말하자면은 일단은 이제 제 가족분들이나 친구들 뭐지 인분들도 다 이제 저에 대해서 계속 듣기도 하고 지켜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뭐 제 채널에서든 다른 커뮤니티에서든 뭐 악플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좀 저보다도 더 속상해하시고 하니까 그거가 제일 안 좋은 점이에요 어 뭔가 조금 죄를 짓는 기분이랄까 특히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게 그거가 좀 제일 안 좋은 점이기도 하고 행동거지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그래야겠지만 유튜브 안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불편하게 되더라구요 어디가서 조금 정당하게 걸 수 있는 컴플레인도 한 번 더 생각해서 못 걸게 되는 그런 거 일 날까봐 그냥 조용히 조용히 다니자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많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어딜 가나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맹동을 많이 많이 조심하고 다니고 있어요 나름 그렇고 또 안 좋은 점은 장점이기도 한데 자유 지나친 자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나태해지기도 쉬운 것 같아요 뭔가 정해진 출근시간이 있고 퇴근시간이 있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딱딱 생활하면은 저는 억지로라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일이 되는데 어 오늘은 하기 싫어 오늘도 하기 싫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쉬는 날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365일 계속 일 생각만 하고 막 계속 구상하고 그러다보면 쉬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냥 계속 일하는 기분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진가 뭔가 쉬어도 쉬는 기분이 안 들고 계속 어디 놀러 가도 어 이거 소리 좋다 이거 해야겠다 이거 사야겠다 계속 왜 여행 가면은 아 소리 좋은거 계속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놀아도 노는 제대로 노는 기분이 잘 안들고 그냥 뭔가 일하는 기분 그런게 좀 있긴 해요 쉬는 날하고 일하는 날이 평화가 제가 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사실 나쁜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 유튜브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뭐 봐주시는 분들이 지금처럼만 계신다면 평생 평생 할 생각도 평생 하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수익 같은 것도 어 좋아요 어 만족스럽게 이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사실 사실 제가 처음에 아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 수익이 얼마였냐면 10만원 정도 였는데 어 이게 되게 오르는게 막 10만원 10만원 12만원 13만원 이렇게 오르는게 아니라 1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좀 이렇게 딱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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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르는 유튜브가 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눈통이 뭐라고 설명해도 되지? 이렇게 작은 이렇게 오르는 법이 없고 좀 쑥쑥쑥 이렇게 오르는 맛이 있어요 구독자도 그렇고 어 수익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이렇게 오르지 않고 쑥쑥 쑥 이렇게 오르는게 되게 재밌어요 기쁘기도 뭔가 선물 받는 기분 기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매력적이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유튜브 하라고 많이 추천 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제 주위에 한 사람은 없지만서도 저는 좀 자유로운 거 좋아하고 누가 시키고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뭐 창작활동 좋아하면은 아이디어도 많고 어 좀 약간 간종기도 있고 하면은 유튜브 굉장히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물론 물론 완전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좀 운이 좋게 구독자도 좀 속도가 빨리 빨리 늘었고 처음에 어 수익도 빨리 빨리 든 편이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수익이 10만원도 안 되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약간 자신이 진짜 어 뭔가 자신이 있고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무작정 어 저 사람이 뭔가 어 이렇게 쉽게 쟤네들 되게 돈 쉽게 번다 나도 쉽게 벌어야지 이러면서 뛰어들다가는 어 끊고 다치기 되게 쉬운 세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 졸려서 살아남는 방법은 좀 최대한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것 어 물론 그 독창 창의력 뭐 이런 것도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겠지만 어 이미 똑같은 컨텐츠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좀 투자해서 보는 거잖아요. 잘못보면 되게 시간 아까운 영상들이 많고 그래서 굳이 구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내 채널에 와서 영상을 봐줘야 할 이유를 구시를 만들어 드려야지. 그냥 여기저기 있는 컨텐츠를 그대로 따라해서 올리면 그런 꾸준히 올 수 있는 구독자들을 만들기는 힘들지 않나 싶어요. 단기간에 조회수나 구독자를 올리기는 쉬울 수 있지만 좀 꾸준히 단골 그러니까 단골 그런 단골 구독자분들을 만들려면 남들과는 다른 그런 무언가는 꼭 채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느낀 점, 유튜브를 3년 하면서 느낀 점 느낀 점은 처음에는 악플 같은 거, 인신공격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팠죠. 근데 이게 그냥 사실 악플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눈뜨고 눈만 뜨면 보거든요. 왜냐면 눈뜨고 댓글 확인을 제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일상이에요. 눈뜨면 시작되는 제 일상인데 악플 보는 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3년차 3년째 그러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무뎌졌어요. 되게 무뎌졌어요. 거의 대부분의 댓글들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가끔씩 좀 답답한 소리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긴 하지만서도 대부분의 댓글은 이제는 그렇게 막 상처받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쓴 소리에 많이 부들어졌죠. 아마 저는 이제 어느 직장에 가서 어느 상사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좋은 점은 제일 좋은 점 팬분들이 생긴 거 다음으로 좋은 점은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시각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되게 재밌어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허상을 제가 존재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근데 괴감이 있어요. 다른 일에서는 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괴감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도 태어나지 못했던 아무도 몰랐을 것들인데 제가 움직임으로써 세상이 알게 된 거니까 그게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뭔가 내가 진짜 뭔가 탄생시킨 듯한 기분 그런 게 진짜 들어요. 이제 막 제가 몇 달간을 머릿속에 품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달간 기다렸다가 영상 만들면 진짜 재밌어요. 반갑고 이제야 나왔구나 이런 반갑고 그래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유튜브 3년 해본 결과 굉장히 재밌다는 겁니다. 만족스럽고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좋아요. 나쁜 점은 거의 없고 좋은 점만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적성을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31살이니까 28살에 시작했거든요. 28, 29 12살 중반에 새 시각 20 피골 30초 30초 반을 유튜브를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왜 진작 하지 안다는지 그게 안탄스러울 뿐입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도 너무 즐겁고 네, 그래요. 이렇게 유튜브 3년 해본 후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뭐 다른 주제로 이렇게 초근접수다 한번 떨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그러면 안녕.